아유 이게 무슨 아유 이게 무슨 일이 마리텔을 왜 나가가지고 왜 마리텔은 말도 없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우선 사냥꾼이 우선 사망꾼이 돼서 돌아왔냐고요 아유 나 이거 진짜 아유 그래도 이게 저기 그간에 정은 있어서 이렇게 똑단발 와줬구나 아유 요즘 바쁠텐데 어떻게 왔어 어? 같이 오지 그랬어 많이 먹었고 아이고 와줬구나 그렇게 생전에 우리 저 지디 그렇게 참 좋아하고 형이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와줬어 그래 많이 먹고 너희들하고 많은 얘기는 못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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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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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야 인마! 야 인마! 니마 네가 말렸어 인마! 아아아 넌 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인마! 마니텔 나가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어 넌 알았니 형은 알았어 소문 듣고 잠깐 채널 돌렸다가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봤다 야 내가 돌아가시겠더라 어디 거길 나가냐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좀 침착하고 지금 명수 형이 지금 웃음 사냥꾼으로서의 생명이 다해서 지금 장례식을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명수 형은 또 녹화 우리랑 같이 해 어 아이씨 야 인마 니뱃살 막 빨리 와 아 진짜야 무슨 소리야 명수 형 어떻게 하냐 진짜 아멘 너 저기 꽁두 처음 하지 치가 많이 나는구나 난 부담스러워 죽겠어 아니 어떻게 한 방에 가냐 이렇게 한 방에 자들 자들 저 이거 좀 저기 차고 자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중에 명수 형 말이 탈락하는 거 아는 사람 있었어 원래 진짜 몰랐습니다 아 진짜 몰랐죠 형님 방송은 방송 봤으면 못 봤어 그걸 어떻게 봐요 형님 모르는 어떨까요 명수 형도 없길래 그랬던 거예요 명수 형은 지금 어딨어 명수 형은 지금 뒤에 방에 계십니다 부끄러워서 뒷방이 되죠 네네네